모두들 터라입니다. 이현세 작가님께서 44년간의 노하우를 인공지능에 담으신대요. 이거를 저는 좋은 뉴스로 놓고 싶어요. 뭐냐면 재단미디어와 함께 지난 10월 26일 날 이현세 작가님이 만화 웹툰 제작을 위한 인공지능 공동기술 개발 협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현세 작가님이 지난 44년간 창작하신 웹툰이랑 만화가 다 합쳐서 4174권 분량이래요. 선생님! 아니, 44년이잖아요. 그럼 2년 쉰다고 치고 1년에 거의 100권씩 내신 거. 4천 권 분량의 작품이 있는데 데이터셋이라고 부를 만하죠? 그렇죠. 이 정도가 되면. 개인 데이터센터. 그러니까요. 이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서 인공지능한테 이현세 작가님의 작품을 시대별로 다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현세 작가님의 옛날 작품들을 최신의 그림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최신의 작품들을 옛날 그림처럼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한번 해본다. 그리고 신작의 이 그림을 이현세 선생님이 그리시면 그걸 바탕으로 또 만들어보기도 하고 인공지능 그림으로 이런 것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협약을 맺은 겁니다. 얼마 전에 데지카우 사무 관련해서 AI가 파이돈. 파이돈. 만들었던 그때 이슈 같은 느낌의 방향성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때 파이돈 같은 경우는 인간 스태프가 한 20명이 있고 인공지능께서 그리시면 그걸 바탕으로 인간들이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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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전했죠. 이번에는 이현세 작가님의 데이터만 가지고 공부를 한 이게 이현세 작가님의 보조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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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세 작가님은 작품에 따라 작품을 바꾸기도 했는데 10년쯤 주기로 좀 그림 스타일이 바뀐 것 같다. 그래서 총 한 4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보신대요. 그래서 어떤 소재는 과거 스타일로 다시 그려보고 싶기도 하고 어떤 소재는 요즘 걸 새로 리뉴얼을 해보고 싶기도 한데 그걸 해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죠. 인공지능으로 이걸 하면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이 만화 시절에 스크린톤이 나왔을 때 그리고 디지털 만화로 넘어오면서 3D 도우들이 나올 때마다 이때마다 작가들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었다. 항상 있었죠. 그런데 작가들은 그걸 다 극복했다. 라면서 이제 AI도 인공지능도 결국에는 작가 창작을 위한 도구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스케치업 강의하던 한창 때 7년, 8년 그때 전에 실제로 저에게 메일을 보낸 작가님들이 계세요. 지금 다 얘기는 이름말 안 하겠지만 진지하게 저를 되게 엄혹하게 꾸지지신 분들이 계세요. 네가 지금 다 망치고 있다. 지금 뭐 지금 덕분에 잘 창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배님도 사랑합니다. 다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고요. 이현재 선생님과의 재미있는 일화들이 몇 개 떠오르네요. 그쵸. 이현재 선생님 진짜 호탕하신 분이죠. 제가 각종 연재 중에 각종 한국의 만화 행사의 사회를 제가 거의 혼자 다 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나라에서 하는 행사였어요. 그럼 당연히 선생님들이 앞줄에 좀 앉아 계시잖아요. 내빈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저는 정치인 소개나 그런 구청장 소개, 인사 이런 건 되게 귀찮아요. 하지만 선생님 소개는 즐겁죠.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작품을 그리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주최하는 곳에서 진행이 좀 빵꾸가 나가지고 실시간으로 오고 계신 선생님들을 트래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전달이 돼야 되는 쪽지에서 선생님들 누가 오셨는지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행사가 시작돼 버렸어요. 아 저런. 하지만 저는 다 알죠. 그렇죠. 다 알지. 심지어 저 뒤쪽 줄에 앉아 계신 넬슨 씨는 감독님까지 다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제가 실현을 해버렸어요. 은퇴하신 분들 사이에 앉아 계신 이현재 선생님한테. 이현재 선생님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원로 선생님이 이현재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선생님이 빵 터지신 뒤에 저를 볼 때마다 아유 원로 작가는 은퇴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야지를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현재 선생님을 만나면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다가갑니다. 되게 좀 아껴주세요. 아껴주시고. 저는 마초라는 게 요즘에는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 긍정적인 의미의 마초가 무언가를 생각하면 저는 이현재 선생님이 떠올라요. 좋은 의미로 상남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장태상 선생님하고 몇 분 계시죠. 두 분. 너무 저만 보면 계속 놀리시기 때문에 선생님 사랑하고요. 그런 제가 몇 달 전에는 이곳 채팅창 웹툰스쿨 채팅창에서 원로 작가라는 말을 들었죠. 원로는 도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 돌고 도는 거야. 저도 들어요. 원로는 돼야 되는데. 난 보면은 아이고 종범아. 원로는 인퇴해야 되는데 여기 왔다. 꿀꿀꿀. 눌리는 거 좋아하시네. 그 이현재 선생님의 꿀꿀꿀 우선수가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저도 관심 가지고 응원하면서 보고 있는 곳입니다. 보이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제가 굉장히 이제 안면이 있는 분들이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